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지키며 18년 연속 1위 기록 달성에 다가섰습니다. LG전자는 11년 연속 올레드 TV 시장 1위를 눈앞에 뒀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옹기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기준 점유율 29.9%를 기록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27.5%를 기록한 것보다 2.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옹기아에 따르면 올해 1, 3분기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203만 6,800대로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세계 최초 4K 무선 전송 솔루션을 적용한 97형, 83형, 77형 등 무선 올레드 TV 시리즈를 북미와 유럽 시장에 본격 출시하며 초대형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